자 어어어 큰일 날 뻔 했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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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타는거 진짜 무섭다 긴장하고 있어야 돼 집에 있을때도 이제 몇번 당해서 간데 잘 막지 않아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좋아 대박 대박 대박이다 대박 이거 그냥 어 저거 하나만 주면은 만능이다 만능 방금 뱉은거는 그거 거름 거름이라 해야되나? 점점 썩네 괜찮아 이게 내가 의도했던거야 오히려 지금 썩어야지 재료 내가 많이 구해놨으니까 썩어도 큰 상관은 없겠다 어 전만 어디 가는데? 아 두더지한테 꽂혔군 는 나비 작은 아 얘 너무 좋아 템을 너무 많이 뱉어서 내가 당황스럽네 근데 계속 쓸모없는거 너무 많이 뱉는다 나비 이런거 못났어? 오케이 눈꽃 자랐고 역시 몰 앗 한 10일안에 올라나? 거인이 슬슬 올거 같은데 한번정도 흠흠 허어 이정도 나무 키야되는데 너구리 구경하더라 못캐네 나무는 내일 캐고 나무 내일 캐자 너구리 너구리 집에 안가나요? 내가 계속 꼬시고 있어요 도토리 한개 더 가져온거 방금 또 먹였고 아마 내일까지는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제 할게 딱히 없네 나무나 캐야지 왼쪽에 있는거 네 밥 이따 먹어도 돼요 집에 들어가서 먹어도 됩니다 이거를 우리집을 돌로 두르는 사치를 좀 부려볼까? 내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다른거는 그냥 안하는데 우리집 담장 만드는걸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쓰읍 사치를 좀 부려볼까? 담장 만들 수 있거든요 저번에 내걸 봤다 87리그 샀던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놓는걸 좋아하는데 담장을 좀 올려볼까? 담장성에서는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아무튼 뭐 바닥도 그렇죠 바닥도 꾸며야죠 바닥 꾸미는거는 이번 월드는 좀 그렇고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새로운 집에 하던가 헐 로프 로프 툭 빼기 세개 별걸 다 주는구만 아직 못본게 많을거야 남아 오늘 밤이면 가겠지? 집에? 갈 때 된거 같은데 밥 먹어야지 왔다 참 오래간단 말이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얘한테 자꾸 신경써야돼서 가졌으면 좋겠어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새죽음 겨울에 한두번정도 다시 꼬들기면은 될거 같고 로프 필요없는 로프가 생겼네 야 집 뱃속에 있는 고기를 주는건데 이건 어떻게 된거냐 하하하하 아 이거 좀 더럽다 해야되나 느낌이 물론 고맙긴 한데 약간 더러운데 토로했더니 고기가 나왔어 싱싱해 심지어 싱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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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잠도 안자고 싱싱해 타워재료 한번 볼까 타워재료가 타워재료가 눈 안에 타워 어디서 만드는거더라 있었는데 트리니티 포스 만들어야 되는거 같애 퍼플잼에 시도시밀 시도시밀 시도시기 시도시기 악마나무 세구에 섀도우잼 재료 다 있지 싶은데 아 한개 모자르네 악마나무 좋아 내일 마오카이를 소환해서 악마나무 하고 좋아좋아 헐 토끼 토끼 뱉었어 는 죽음 자 고기 들고 이 정도면 되겠지 나무 캐러 가야지 너울이 얼음잼 띠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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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은데 연말이야 하나 둘 셋 좋아좋아 아 뭘 또 그렇게 뱉어낼라고 뭐야 꽃 뱉은거야? 아 돌 뱉었구나 아 잠깐만 얘들 우리집쪽으로 데려가면 얼겠지? 그건 안되지 돌아서 피다 좋아좋아 밀어버려 나 밀어버려 어 너구리 2,3일 쫓아온다고?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완벽해 모든게 다 어? 계획대로 돼가는군요 우와 너구리도 도와줘 하하하하 캡콘 아 죽음 죽었어 오오 한템이나 좋아야지 얘가 도망갈 줄은 모르네 돼지처럼 머리 있어서 생각을 못해 돼지들은 이렇게 때리고 튀고 하잖아 그런게 없네 오직하네 오케이 오케이 다시 노동하자 생각해보니까 돼지는 진짜 AI 잘 짜놓은거 같애 이거 튀는거 튀는거 리얼 짱임 얘들 이것 때문에 잘 안죽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부서진거죠? 없는거 보니까 부서졌겠지 쓰읍 근데 내가 지금 금을 막 둬도 되나? 나는 지금 네네베 금은 엄청 넘치는게 아닌데 다시 쇠도끼에 샀을까 아 돌로키 쓸까 네 지금 거인 많음으로 해놨어요 언젠가 오겠죠 급할거 없잖아 어차피 오는건데 보통 계절 바뀌고 15일정도 지나면 오더라구요 여름거인은 나도 생긴거를 그 맵 에디팅할때만 작게 해본게 전부라 좀 실제로 보고싶어 봄거인은 생각보다 완전 잉여 오 잉여 약해 심지어 그냥 유저 플레이어가 그냥 잡을 수 있어 그거는 카이팅하면 어 어우 노 꺽 꺽 꺽 꺽 꺽 꺽 야 얘 불탄다 아이씨 야 얘 죽여 쟤 이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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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돼지고원 불나는것 봐 저 대가 어떻게 꺼줄수도 없어 때려서 꺼야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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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부터 돼지 일단 고기가 부족한거 아니니까 딱히 딱히 주기 필요 없을거 같애 아 나무 심는거 아 이거 똘불라 또 불라 또 불라 또 불라 이거 참고로 이거 불 끄는거 있잖아요 아이스테프 만드는건 되게 쉬운데 사용할때 정신력에 따라요 그래서 이거 막 정신력 안보고 막 쓰다가 너무 연타 하듯이 가기면은 큰일납니다 정말 보고 잘써야되요 어디보자 와 나무 개 많다 집에 가서 끄고 세로 하나 해서 얼음불 불 붙이고 모자 벗고 아이씨 이거 끄는거 까먹었다 나무 아까워 어 백몇개 아 뿌듯하다 나무봐 자 이제 나무를 일곱개 꺼내고 꺼내고 괴물나무 꺼내고 또 영혼 아 이따 퍼플잼 하나랑 네 월슨이랄게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땡큐 땡큐 아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뭐 살짝 말해보는건데 혹시 굵지마 팬아트 아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팬아트 하나씩 하나 그려줄 수 있는가 해서 이거 유튜브에 내가 영상을 많이 올려요 어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거 팬아트를 걸어가지고 그거 썸네일로 하고 싶은데 그냥 있는거 지루해서? 지루해서라 해야되나? 혹시 좀 능력자분들이 그림을 그려주면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서 네 그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방송국에 올려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네요 보장은 못해요? 괜찮아요 그려주는게 어디야? 와 밤 진짜 짧네 불 끄고 그냥 너무 막 엄청 어 각잡고 그렇게 그리지 말고 간단하게 좀 너무 빡시게 그리지 말고 자 트리닛 보스 자리는 여기 됐다 만들었다 이제 기계 관련된거 그런거 다 만든거 같죠? 이거 있으면은 만들 수 있는거 되게 많거든요 이거 캐릭터 더블엑스 기계 캐릭터 기계 여기였나? 얼음 리필 좀 해야겠다 야 모자 반됐어 야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나중에 저거 해야겠다 수박모자 만들어야겠다 개수 모잘라요 지금? 아이스큐브 열 두개 열 한개 열개 남았네 이제 정말 필요할지도 방금 만든거는 그냥 그니까 다음 단계의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거 설명이 되나 이걸로? 좋은거에요 고기를 좀 구해야겠다 그래 오늘은 거기 가자 몬스터 밑에도 좀 구하게 저 아래 이렇게 충분하고 아래 방금 그만해서 그러는데 이전에꺼 영상 뭐 보고싶다 하면은 제 개구멍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그냥 잠깐만 보여줄게요 혹시나 해서 제 방송국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광고도 좀 하고 이래야지 구독자도 더 늘릴거 아니야? 어 28,000명 오늘인가 돌파한거 같은데 벌써 300명이나 더 됐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어제 것까지 다 업로드 됐어요 지금 어제 것만 나눠보니까 40분으로 나눠보니까 8개나 나오더라고 넌 많아 아 이거 뭐야 얘 이거 가지고 있어 또 넣어놓고 가야겠네 아 네 밥요? 먹어야죠 까먹었네 3만명 이벤트? 뭐 할까 2만명 때도 한다 한다 해놓고 말 없는데 입 닦음 좋아 꺼져 그렇지 어 이거 더 잡아야지 좋아 꺼져 그렇지 어 이거 더 잡아야지 이게 이게 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있겠죠 제 방송국에도 유튜브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상승 곡선을 요렇게 타다가 약간씩 올라가지 약간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3만명 올리면 이건 하이 뭐 올린건 올린거고 그건 또 흑역사야 흑역사 방송국에 누가 예전에 진짜 흑역사인데 완전 진동모드였어 버벌벌벌벌벌 떨면서 목소리도 잘 안나고 좀 놀러가는 느낌으로 갖다가 우연찮게 하게 된거랑 흐흐흐 그것도 한건데 어 거인 온다 아 솔직히 재미는 있었어 재미는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대각 재미는 없었겠지 그때 얼굴 같던 사람들은 다 다 알걸 이미 개구리도 아직도 남았네 이 거인을 이제 어떻게 해야될까 고민이다 자 여러분 여러분 여름 거인이 드디어 오네요 일단 하운드 쪽으로 좀 달려갈게요 하운드랑 하운드를 딱 잡아부려야지 스읍 체스터 죽을거 같은데 빨리가자 어 어 어 뭐야 이거 로봇이야? 우와 불붙어 파린데? 우와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 대박 눈봐 우와 잠깐만 이거 데미지가 세면 쟤들이 숨거든요 한 번에 데미지가 졸라 세다는건데 이빠 와 안피해져 심지어 카이팅 불가 카이팅 불가 카이팅 불가 카이팅 불가 아 체스터 죽었어 어쩔 수 없어 진짜 세 줘봐 돌봐 숨은 것 봐 하 로어 앤서 진짜 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와 체스터가 한 방에 죽을 정도면 체스터도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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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거든요? 근데 죽여야 되는 거 알지 내가 체력이 높은 편인데 흐헤헤 일단 오늘 밤은 좀 지나고 여기서 얘들아 너희들 거인 좋아하니? 거인 좋아해? 헤헤 펜 봐라 일단 시비 걸지 말고 오 박쥐가 미쳤나 보다 헉 박쥐 한 방 얹고 한 방 박쥐 약하긴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기다려봐 일단 오늘은 저게 얘들이 몸빵이 단단해요 저거 누워 있을 때 저거 빨로 대충 버티고 하루 내일 데리고 하운드 쪽으로 가겠습니다 흐흑 와 대구성 테스트잼 불쌍하다 그것보다 생긴 거가 뭔가 용이랑 팔이랑 저 소는 또 뭔지 아무튼 뭐가 이것저것 많이 섞였네 이봐 부들부들하고 있다 아니 다트 아까운데 필요하면 쓸 거예요 지금은 안 쓸 겁니다 아 드래곤 플라이 아 한 방에 설명이 되네 좋았어 자자아 때리면 내가 불타는게 말이 돼? 따라와 따라와 너 온새끼야 흐흐흐 얘 따라와봐 얘는 나무도 부수는게 불가능하겠네 다 태워버리겠지 한번 확인해볼까 어? 초롱초롱이 됐어 눈매가 다시 약간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거 아 불타는게 있으면은 초롱초롱해지는구나 어 귀여운데 넌 어 넌 그런거 없다 빡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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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로와 일로와 열 발 다 쓸 수 있어 너한테 아 탄거를 먹다 먹는다고? 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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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 좋아 좋아 하운드 하운드 VS 거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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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운드 잘하고 있어 홈비 맥산이네 백도 안되네 불 쟤같은걸 다 먹네 불 탄 음식도 먹는건가 그랬다 Vermont 와 하나도 더 데려와야겠다 내가 애들아 너 큰일났어 지금 여기서 두려웅실하게 놀 데가 아니야 빨리빨리 따라와봐 저기 말이야 저쪽이 말이지 좋았어 아 너무 약해 상대도 안 돼 너무 약해가 아니고 얘가 너무 세다 솔직히 잠깐만 이 두 마리한테는 아까운데 좀 더 아 메시비 걸어서 아 또 때려야되잖아 이거 내가 얘한테 때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아 좋아좋아좋아 또 또 때려야되 일로와 일로와 오 피했다 피했어 톨버드 톨버드도 그냥 죽겠죠 원콤 나올걸요 다 맞으면 180이라고 미쳤군 좋아 저기야 저기 메인스테이지 따라와 그래 오는 길에 이것도 좀 익혀줬으면 좋겠군 이 고기도 일로와 일로와 일로 어디가 그래 익혀줘 그것 좀 어 안 익혀주네 야 어어 에라이씨 하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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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스테이지 여기지 여기 여기서 하운드가 얼마나 잘해줬지 궁금하군 졸라마나 졸라마나 하운드도 졸라마나 오케오케오케 돌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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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주워 아 하운드도 멍청해 더 싸워야되는데 아이 다 다투사니엔 다 쏟아부어야겠다 좋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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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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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다 하하 아 하운드 밥이야 밥 약해 아이스 스태프가 얘한테 세지 않을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라고 못 지나온다 하하 리얼리? 못 지나오는데 끼었다 근데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이거 부메랑이라도 만들어야되나? 근데 스택 모드 맥스 스택만 하는거 같은데 안써요 하하 하 어떻게 잡지? 체스터는 안전하지 않아 지금 체스터보다 내가 되고 있는게 낫겠다 아 이거 잡을 하하 마땅히 잡을 방법이 으아아아아아아아 노다비네 다섯발 써볼까? 다섯발 안에 못잡으면 내가 망하는데 이제 다섯발 아 니들 나싸 나랑 싸울 때가 아니야 아하 체스터나 물고 있네 도와주 아래 목탄 도매랑 만들자 거팔로도 안되지 상담rd 정신청이 낮아지는 데에 많은 이유 있어 얘 자는데? 하 하아.... 코뿔소 안 세요.. 안 세 그냥 죽어요 웨 vitamin.. 아 왜 왜 왜 왜? 누가 x0 내가 x5 내가? WAI 막혔어 막혔어 아 아 슈바엘 에라이시그 다 써 뒤져 뒤져 아 체스터 불타죽었어 너무 불쌍하다 방금 그 누워있는 딥머스 안되겠다 촉수한테 가야겠다 너 아 미친 하운드들 진짜 좋아 하운드 조금만 더 이용하자 여기 또 죄는 될군 그 와중에 어 아래 안들렀네 좋아 아래로 가야겠네 여기여기여기여기 됐다 건드렸다 이거 브라운드도 있네? 여름엔 브라운드도 나오는구나 헐 대박 저거 봐 이거 체력이 차는 것 같다 얘 딸고 있는게 맞나? 체력 사진 않겠지 아 뒷박 아 시바 저거 왜이리쎄 어디야 어 다행히 근처 아닌가 어디야 아 내템 다타네 저기 있는건 다 탔어요 처음부터 꾸려가야됨 아 여름게인을 그냥 여름거인을 잡을 생각을 안하는게 좋았는데 잡지말걸 그랬다 어차피 나가봤자 저거임 저장 죽는순간 저장임 집으로 빨리 가자 헐 연료 다 됐어 어 야 잠깐만 니들 뭐해 꺼 꺼라고 꺼 거 거 거 거 너 꺼 꺼 아이고 또 죽을 뻔했네 아 의결 아 사망할 뻔 안타는 템이라도 주우러 가야겠다 나중에 일단 여름광인 잡는거는 힘들다는걸 알았네요 어느정도의 준비가 필요한지 알것 같다 어떤 덴지 만나봤으니까 다음에는 잡을 수 있을것 같애 부메랑이 엄청 많아야되네 이거 때려서 잡는 그런게 일단 불가능하고 다 타는거 되기 때문에 촉수하운드 다 솔직히 좀 무능하네 촉수하운드 촉수가 답인가? 촉수도 좀 쉽게 죽을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 근데 이거 못가는데 내가 지금 당장 거기로 어떡하냐 내가 거기로 당장 갈수가 없어 나중에 가을되면 가야될거 같은데? 70일 그렇죠 촉수도 쿵쿵쿵쿵 그거에 죽으면은 큰 도움은 안되는거고 어? 크람프스 가방 안타나보다 남아있네? 아휴 저것만 건진게 정말 다행이다 근데 나 이제 어떻게 버티냐 이거? 나 어디 옴짝달장 못세 못해 이제 계속 있어야돼 그냥 집에 집에 있어야돼 뭐해야되지 이거? 헐 헐 헐 헐 헐 어? 어? 뭐야 이거? 어디 불 났지? 아 정신력이 올라가서 그렇구나? 아 놀라라 나는 불 나와가지고 밝아진줄 알았어 불 나면 밝아지잖아 불 나면 밝아지잖아 그런줄 알았네 일단 저거라도 해야겠다 수박 수박이 필요해 수박 템 나중에 죽으러 가야지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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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모자 지금 만들 수 있나? 잠깐만 얼음모자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네 얼음모자 아이스크브 얼음 10개 어? 10개는 있는거 같애 아! 8개야 아! 하하하하 얼음 캘때도 없는데 이건 수박모자가 답이다 수박! 아유씨 다시 수박! 아 옥수수 다시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너놔 이거 쓰지 말고 딴거 써야겠다 똥 이거 써야지 똥 너무 아 저거 너무 아까워 수박 냉장보관 했어야 되는데 아 아까 자랐을때 있었는데 수박 수박 또 가지 아 네 당근 수박 에라이 씨 모르겠다 날때까지 계속 심을 수밖에 일단 껑드신 닭이랑 하고 이거라도 쓰고 있읍시다 얼음들고 출동하면은 가면은 왔다갔다 할만하지 않을까? 거기 얼음모자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 뭐하면 그냥 한번 죽고 얼음 여덟개로 버틸려나? 히트스톤? 히트스톤은 너무 추워서 저 바다가 춥다고 할거에요 그럼 바닥에 둬야되는데 더이상 못 들고 간 얼음들고 달려봐야겠다 여덟개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다른거 없나? 안되겠다 쇄심해 만드라거라 이걸로 잠잘거야 가다가 한번 낮잠 한번 자고 먹고 또 자고 하면은 더위랑 그런거 싹 가시겠지? 만년삼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지 뭐 아니겠어? 좀 녹여놔야지 정신력 안좋으신데 150입니다 2K 히트스톤 정신력 통이 내가 높게 만들수있어요 기어 많이 먹으면 가자 모르겠다 어차피 우와 슈발 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 하아 자 여러분 보고계신 여러분 추천 줄 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네요 님들의 그 기를 받아서 12시 넘었거든요? 님들이 그 기를 받아서 한 번 게임 캐리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500분 어, 많이들 보고 계시네요 잊지 마시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고맙겠네요 미러링님 네 아 임베넷 어치 말고 손에 들고 가도 저렇게 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거는 쿠쿠볼 존스님 서포트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들고 가볼까? 요렇게? 어, 이렇게 들고 가면 되겠다 괜찮은 듯? 가방에 넣어도 내 인벤이라고 인벤으로 돼가지고 차갑다고 뜰 거예요 BLA EK I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1860 몇 번째야? 68번째였구나 네, 감사합니다 템 어디 넣냐, 어디 갔냐고요? 죽었어요 템 찾으러 지금 갑니다 아, 이거 여기 넣으면 돼? 그래, 한 번 넣어보지 뭐 내 몸에만 안 있으면 되는구나 하프루님 팬 가입 고맙습니다 1869번째 감사해요 이러다 집 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괜찮아요 내가 안 보고 있는 장소에는 안 보고 있는 장소는 집 안 타요 저거 아마 그 친구 사라지지 않았을까? 몇 일 지나면 사라지던데 죽었으면 좋고 죽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락타 증식해요 엄청 증식 많이 했어요 지금 다 왔네요